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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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적으로 우리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. 어서 수고합니다. 한 감독은 몽골이와 한국의 좋은 몽골 대사의 감독입니다. 자료 발사로 이런 특힛된 회사는 특히 이 경주 시민들, 경주을 혁명하기 위해서 또는 인사 말씀은 한국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동료인 유바아시아 대륙의 많은 국가들이 중요하는 이국기본 문화축전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시트로드가 많은 국가들의 경력으로 유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 몽골의 문화회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몽골의 문화와 예술을 존경하여 독도 음식을 맛보고 민속공연을 활용하여 몽골에 대한 기념을 새로운 정보로 중요하게 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과 몽골의 25주년 경영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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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